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무슨 저기 홈에서 예매를 할 수 있다고 이거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공지를 해줘야지 기계에서 계속 했는데 예매 번호도 없고 카드 번호도 없다고 참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20살대 들었어요 아유 아주 커 진짜 안 물어봤으면 미칠 거 같아 아프니까 아프니까 기계에서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먹으러 갈까요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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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떴다 너 화장실 안 가는데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빨리 먹었어 닭강자 아니면 호두가자 하나 먹고 닭강자와 소세지 먹게 소스에 있는 아니면 그것도 있어 치킨은 세커벨에서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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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새끼 한 마리는 있겠지? 개미 새끼 많지 삶에 있는 짬는 많지만 사람은 없는 곳 일곱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늘 브이로그용 브이로그 우리가 원하는 해변이야 저기 앞쪽으로 갑시다 고고고 야 말하지 마 이제부터 나 여행 끝날 때까지 홈팔이 얘기해 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할부 부분이 달라지면 야 아니야 거꾸로 가고 있었어 아 안돼 할리스 지났지 거꾸로? 어 안녕 자 오시면 졸라 많이 거꾸로 갔대요 보라당 뜯어봤어요 한번 한 일이에요 누가 없어 어떡하지? 안보여?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아 개 더워 뭔데 이거 반팔 이쁠걸 이거 거의 걸음 싫어 반팔 오 두꺼워 반팔 가져왔는데 바지 좀 벗고 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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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입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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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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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셨었어 버거 버거 비트는 다 먹었어 민트는 다 먹었어 비트는 다 먹었어 앗 아무리 생각해 성격 부터 비트는 다 먹었어 다녀석이 mass 유명한